많이 기다리셨습니다. 드디어 극강 실전 모의고사 시즌2. 드디어 이제 발강이 되었고 개강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극강 시즌2. 역시 우리가 궁극적인 목적은 물만대, 물량 만점하고 대학가자라는 수능 대비지만 지금 시기에 맞춰서 9평을 하나의 초점으로 삼고 시즌2가 진행이 되겠습니다. 일단 극강 실전 모의고사는 시즌1에 비해서 좀 더 강해졌습니다. 그렇지만 여러분 문항을 비비 꼰다든가 여러분들을 괴롭히고 골탕먹인다든가 이런 건 몰랐지롱 절대 이런 짓거리 하지 않습니다. 이 극강 실무에 대한 효능과 또 이 품질은 한번 경험하신 분들은 거의 중독입니다. 왜? 바로 이 극강 실전 모에서 추구하는 바가 바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준비되는 수능의 평가원 문항에 그 숨결이 숨쉬고 있다는 겁니다. 대신 쉬어가는 문항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통 문제를 집에서 푼다거나 이렇게 풀 수 있어 하고 이제 평가원 모평 날이나 실전장 가면 실력 발휘가 안 돼요. 왜 그럴까요? 공부를 문제를 풀 때는 굉장히 편하게 합니다. 하지만 그 수능 실전장은 이 세상이 아니에요. 이 체감 난이도라는 말씀을 하시는데 사실 그 체감 난이도는요. 실제 그 난이도에 객관적인 문항 안에서의 난이도에 10배, 20배 이상이에요. 경험해 보신들은 아시죠? 그래서 이 할 때, 이 공부할 때 정말 빡빡한 상황 속에서 이 뇌작동의 순간이 정말 거침없이 이루어져야 됩니다. 자, 좌절하면 이 극강실문은 네, 어렵습니다. 좌절하면 독이고요. 그럼 하지 마십시오. 극복하려 노력한다면 정말 이것은 여러분들 수능 인생의 일대의 신의 한수가 될 겁니다. 자, 일단 구성은요. 총 4회로 구성이 되어 있고 시즌2에서 시즌3도 같은 형식인데요. 자, OX 챌린지 1회, 즉 교과 문해력 증강 코스가 함께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거 있죠? 예를 들어서, 예를 들어서 말씀드린 거야. 여러분, P형 반도체의 다수전환반체가 뭡니까? 양공이죠. 뻔한 얘기죠. 그런데 이게 시험지, 누런 시험지 위에만 올라가면 이상하게 바뀌어요. 자, 이런 것이 바로 독해력의 문제가 아니고 문해력. 문해력이란 문장해석력의 줄임말이지만 결국 문해력은 단어와 단어의 연결. 물리학이라면 물리량끼리의 그 정의를 익힌 상태에서의 연결. 이것이 몸에 배어있지 않고 그냥 그 사고의 전환 속에서 까딱까딱 하는 것이죠. 아는 데 정말 억울하죠. 하지만 이것이 수능인걸. 그 장소는 이 세상이 아닌걸. 그래서 이 교과 문해력 증강 코스로서 OX 챌린지. 자, 이 부분이 이제 50 소재, 50개의 주제가 다뤄져 있답니다. 이 부분은요. 자, 제한시간도 제가 거기에 시험지, 문항지 해놨지만 그 안에서 빠듯빠듯 생각하시고 그리고 빨리빨리빨리 여러분들 항상 빨리 풀려 노력하지 마시고 빨리 푸는 연습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가는, 명료하게 정리되는 그런 연습이 준비되어 있어야 된답니다. 자, 그래서 이 OX 챌린지 같은 경우는 정말 보면은 틀리면서도 틀려. 나중에 채점하다 보면 틀려. 근데 현장에서 이걸 해보면 곧 공통적인 모습이 나타나요. 찍찍이 보이잖아. 채점시키는 시간을 주면. 찍찍하면서 피직피직 웃어요. 그럼 그 순간이 이제 틀린 순간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틀리면서 기분이 좋은. 왜? 스스로에게 경각심을 갖게끔 해주는 그런 부분이죠. 아, 이런 거구나. 자기 자신을 돌아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된답니다. 자, 이 OX 챌린지 이거 한 회차 만드는 건 이런 모의고사 20문항 만드는 것만큼 정말 이거 더더욱 신경 많이 써서 준비된 부분이고 아마 이것은 정말 큰 효과를 여러분들이 줄 겁니다. 자, 그리고 이 평가원은요. 말 그대로 실전의 숨결을 느낄 수 있도록 준비가 되었고요. 그리고 해설지 같은 경우는 고민을 참 많이 해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 해설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다시 한 번 말씀드릴게요. 해설 강의를 듣는 게 제일 좋습니다. 자, 그런데 아무래도 이제 시간이라는 게 좀 촉박하는 그런 상황이 있을 수 있으니까 문항 풀고 해설지 보는데 텍스트 해설지로 쭉 해놓으면 또 새로운 비문학 독해지문을 하게 되죠. 그래서 이 흡수도 100%를 위해서 문항의 쌤이 직접 정말 정성 기울여서 또 순서대로 이렇게 잡아놓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기록을 했고 또 상당히 좀 많은 양이 필요할 때 이 문항에 다 집어넣으면 더 복잡해서 보기 힘드니까 그런 좀 주요 문항, 좀 어려운 문항 같은 경우는 제가 일부는 따로 또 별도 해설지로서 텍스트 해설과 또 선생님의 손글씨와 또 그림도 직접 그려놓고 여러분들이 자, 일단 수강생 친화적으로 그렇게 이제 준비를 해설지를 준비했습니다. 믹싱된 해설지로 준비가 돼 있어요. 자, 일단 이 실전모의고사는요. 21년, 22년 이것이 일단 최근의 경향이지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만 기타업 강좌라든가 로테이션 강좌 말씀했지만 oldest but goodest라 해서 이 최근의 기출문제 사실은 보면 안 돼요. 사실 기출문제 계속 돌고 돈답니다. 그래서 10년 전, 15년 전 정말 중요한 문항의 소재 같은 경우는 결국 다시 재구성이 이루어지는데 그래도 최근의 21, 22년에서 어떤 흐름이란 게 잡혀 있습니다. 물론 그 흐름 속에서 이제 앞날의 기출의 미래를 본다는 예상도 준비가 돼야 되겠죠. 또한 최근의 2, 3년 6평 최근에 치러진 6평에서의 그런 어떤 형식적인 부분이라든가 문항의 배치라든가 또 추가하는 바가 약간 또 차이가 미세하게 대동수의 이야기가 또 있긴 있답니다. 자, 그런 부분들을 적극 반영을 했고요. 이제 시즌 3 같은 경우는 이제 또 9평을 전후해서 시즌 3, 4 이렇게 진행이 될 텐데 일단 9평은 지금 현재 아직 치러지지 않았으니까 그렇게 준비가 될 것이고 또한 기출문제와 수특 물론 이제 수능완성도 지금 발간되어 있기 때문에 수능완성도 반영이 됐지만 그렇게 많이 반영을 못했고 이제 시즌 3에서는 수능완성까지 반영이 이루어져서 자, 기출, 수특, 수안, 최근에 6평 그리고 2021년, 2022년 학평, 모평, 수능을 기반으로 문항이 진행됩니다. 특히 이 학평의 소재 신선합니다. 자, 그 다음 이 극강의 철칙이에요. 평정심. 항상 평정심을 가지고 항상 준비합니다. 여러분과 함께. 평가원 공감이어야 돼요. 아, 어려운 문제, 막 비비꼬 이런 거 아니라니까 김가원이라고 제가 스스로 좀 얘기를 곧잘한답니다. 요즘 아카 그러나요? 김가원 측에 제시하는 평가원의 공감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확인할 것이고 또한 정확한 방향과 분석이어야 돼요. 평가원이 원하는 그 방향을 읽어낼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것을 경험을 해나가야 된답니다. 또한 심플, 심플, 이즈 베스트. 여러분들 절대 빨리 푸는 연습하지 마시고 짧게 짧게 생각하는 버릇 하셔야 돼요. 그래야 30분이란 시간 경영 정확히 이루어질 것이고 이 극강실문은요. 굉장히 버겁습니다. 그래서 30분 이런 거 있죠. 사실 이런 평가 문항이나 이런 문항들을 집에서 푼다 그러면 문제지 풀듯이 풀기 때문에 굉장히 빨리 풉니다. 잘 풀려요. 생각도 잘 들어오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 놓이게 되면 수능장에 놓이게 되면 거기는 이 세상이 아니라고 지금 몇 번 얘기하죠. 그래서 공부할 때 너무 편하게 하는 거야. 말로는 실전 준비한다 그러면서 항상 여러분 명심하세요. 실전을 염두에 두시고 염두에 두시고 긴장하면서 달달달달 일부러 떨라고 하는 건 아니지만 바로 어떤 루트든 간에 너무 많은 경우를 만들면 안 되죠. 심플한 케이스 딱 하나의 기본. 그래서 기본은 쉽다라는 말이 아니라 중요하단 말입니다. 바로 심플한 풀이 과정으로서 짧게 짧게 진행하는 그러한 습성을 길러야 된답니다. 실전 가서 이거 나오면 이렇게 풀고 저거 나오면 저렇게 풀고 그게 될 것 같아? 아니지. 그 흔들리는 속에서 그게 안 이루어져요. 어떻게 나오든 간에 일관적으로 진행돼야 돼. 일관성 있게 진행돼야 됩니다. 자 마지막으로 짧게 마무리합니다. 극강이라는 이 경험은 바로 수능장이랍니다. 자 바로 1회 해설 강의부터 진행하고요. OX 챌린지는 따로 해설드리지 않고 또 해설 다 있기 때문에 직접 아마 여러분들이 스스로 이제 체감하고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1회 차부터 4회 차까지 정말 심도 있게 확실하게 진행해 드리겠습니다. 고! 확실하게 진행합시다. 고!